ㄹㅅㅅ 0 호흡 피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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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워웅 OK 좋아. 오우쉣 나 멀리서 쏘는 파 쏘는건줄 알았어 오! 페리! 길드업! 좋아 오케이 야 강 나온다 강 나와 끝났어 야 야 강 나온다 강 나온다 애들아 강 나온다 애들아 강 나왔어 드디어 이제 저 동생놈이 문제야 이제 동생놈 잡아야 돼 동생놈 동생놈만 잡으면 돼 형아 로트릭의 왕의 왕이 동생놈만 잡으면 돼 로트릭의 왕이 옷이 야한 것 같지 나의 왕이 안 돼 너의 왕이 안 돼 합체 죽었던 형을 살려냈죠 야 잡는다 이거 최고야 이번판 정말 리얼리티야 나 개미쳤다 나 컨트롤 개미쳤다 나 컨트롤 개미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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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고 이따까지 막아주고 뒤잡! 막아! 뒤잡! 아하! 아하! 3개월만에 대장정의 로리안 잡기 끝났습니다 왕의 장작가 쌍왕자의 수고 아이고 쿵무부님 별부서 109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3개월만에 보스를 잡아내네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라색이 힘입니다 3개월만에 라색하고 잡아내잖아 아 쿵무부님 별부서 생각있게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동해 드디어 드디어 잡아냈다 아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